어?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가재야? 저거 바닷가재 담지 않았어요 얘? 난 좀 그런거 같은데 그냥 이거 다 소비를 하죠 이거 어차피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아이템으로 소비를 하고 여기서 싸워 그냥 오케이 좋다 이건 빼야지 여기서 맵 끝까지 가야지 그냥 구축 으악 와 으앗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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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취밉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아아아 아 은근 여기가 좀 오래 걸렸네 개쎄네 개쎄네 어? 어? 이거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거 아니야 마커스? 갔다 왔는데도 살아났는데도 네트워크 뭔가 연결되어 있는거 같은데 느낌이 계속 심장박동 소리 나잖아 지금 끝까지 미션. 몇몇 도전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았을까요? 내가 안 했을때.